뭐야 매복 캠프장? 아 그럼 털고 가야지 스나이퍼도 있네 우와 여기 캠프장 장난... 여기 도전했던데 거기네 별 섭취 뭐 쟤 잔의 화살 통하면 대박인데 일단 한명 어? 아주 좋아 스루탄 아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저격 먼저 없애자 여기 위치 너무 위험한데 어딨어 좀비 소리가 어? 스크리머 툴 뭐야 안 돼 나가자 예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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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뭐야 어디야 3명 남았다 아 저 안쪽에 있네 2명은 확인이 됐는데 한 명이 아 저기 있다 다 확인했고요 먹을 건 먹어야지 먹을 건 먹어야지 쟤는 쿨하게 붙어볼까 그 마지막이야 아 여기가 다행이네 벙커가 어디 있었더라 벙커가 어디 있었더라 벙커가 벙커가 어 여깄다 벙커 벙커 네 여기다 벙커가 벙커가 다인공사 다인을 어차피 남겨 다인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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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이네 어? 바이크에서 연기난다 어? 미나리가 어떻게 생겼지? 이건가? 이거네 그리고 여기가 좀 더 헬로크 더 헬로크 더 헬로크 더 헬로크 좀 더 헬로크 더 헬로크 더 헬로크 어? 온 김에 속을 없애야지 걸어서 가면 되겠는데? 다음 하나 더 있나? 없지? 다음 두 개 끝났죠? 아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처리하고 복귀를 하자 ? 아 아 아 5 스킬 포인트 연구 현장은 안 가도 되지? 그러면 뭐가 남았지? 아 저기 들렀다 가야겠네 그럼 건문소 건문소 들렀다 가야 돼 오 잠깐만 호두잖아 큰일났다 호두 불러들였다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붙어주면 어떡해 가자 가자 어 근데 한 번에 다 안 물렸어 다행이야 탄옥속 일단 바이크로 가자 바이크는 탄이 있어 뭐야 나 왜 내려왔어 몇 발 남았지? 세 발 어 이 정도면 호두 거의 다 처리했는데 다 불러들여 가지고 한 번에 끝내자 폭발물 위치를 잘 받았다가 폭발물 위치를 잘 받았다가 누인기 누인기 폭발물 위치를 잘 받았다 오 또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데? 또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데? 어 뭐야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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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네들만 쳐내면 되겠다 이제 한마리 가자 왜 나한테 와 아 유인기 물속에 물속에 넣어서 안되는건가 아니 얘네 왜 아 탄이 없어 왜 안 물려오는거야 아 아 아 어 집에 갈 시간이라 그런가 그렇지 한놈도 놓치지 않겠다 좋아요 정리됐고 정리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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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스피커를 일단 재고를 하자 어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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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준빈대 생각보다 많은데?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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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쯤 바이크 치우자 어? 깜짝이야 나한테 다 던져야 돼 또 어디 스페커가 제거 안됐는데? 오케이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두자기만 빨리 먹고 가자 또 좁은 인젝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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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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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복귀하면 되지 응 다 복귀하면 된다 이쪽 길 맞아? 아 건너가야 되네 늑대다 늑대 아 여긴 길 없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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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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